오전 6시 58분을 막 지났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100일도 차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시점에서 민심을 살펴봤습니다. 저희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32.7,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4.4%로 격차는 1.7%포인트, 박빙희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4.2,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2.8,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0.8%였습니다. 윤석열 후보 선출 직후 SBS 조사와 비교해 보니 이 후보는 2%포인트 올랐고 윤 후보는 0.3%포인트 내렸습니다. 심 후보는 1.2%포인트 상승, 안 후보는 2.1%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이재명 후보는 4, 50대에서 윤석열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지를 받았고 20대 이하와 30대에서는 팽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이 후보는 충청과 호남에서 윤 후보는 서울, 영남, 강원, 제주에서 더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지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를 물었더니 이재명 윤석열 45.1, 윤석열 41.9%로 경합 상태였습니다. 각각 44.4%와 40.9%였던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두 후보 모두 조금씩 올랐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층과 정권 교체를 바라는 층 모두에서 각각 이재명, 윤석열 후보로 결집도가 더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제3지대 지지층을 보면 심상정, 김동연 지지층은 이재명, 안철수 지지층은 윤석열 당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정권 재창출 37.6, 정권 교체 51.8%로 정권 교체 정권 교체의 응답이 14.2%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잘하고 있다 40.9, 잘 못하고 있다 55%로 조사됐습니다. SBS 한세현입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잘하고 있다 50.9, ہیں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